수고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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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지금 몇마리? 2마리? 4대2 자 5대2 저는 지금 쭈킬 그리고 옆에 형님은 애기 이렇게 애기 대 쭈킬 어떤게 저기 쭈퀴미를 어 쭈퀴미에서 잘 올라타나 실험하기 위해서 수 마리를 누가 먼저 잤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끌렸어요 5대4 오케이 6대4 6대4 7대4 쭈킬이 더 빠르긴 빠른거 같은데 쭈킬이 좀 더 빠른거 같아요 쭈꾸미는 쭈킬을 이기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 형님이 7,8 나 이거 처음 써보는데 와 사이즈 좋다 확실히 차이가 나네 많이 흘린다 확실히 오늘 10,8 10,8 10,8 10,8 10,8 초보분들 오늘 씹지않은 날이야 너울에 바람에 11수 야 여기저기 다 갑인데 다 갑이에요 지금 축구 포기해야되나 집중해 나 팔이야 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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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할게요 아니 갑오징에 눈이 멀었어 잠깐 갑오징에 잠깐 눈이 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테스트에 충실해야지 죄송합니다 나 빨리 바꾸고 싶어졌어 가비가 잘 올라와서 빨리 이 게임을 빨리 종료시켜야겠어 16 빨리 종료시키고 갑이 칩시다 갑이랑 쭈꾸미랑 같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오고 바람 불고 어떻게 이런 날을 골랐을까 찰도 골랐네 자 18 14 형님은? 14 고 고 자 마지막 한마리입니다 마지막 한마리 14마리 대 19마리 현재 14마리 대 19마리 자 쭈키리 이길거 같은데 아 비가 온다 마무리 짓자 마무리 짓자 자 끝났습니다 15 15 대 20으로 야 쭈키리 쭈키리 압승 쭈키리 압승 쭈키리 압승 우선 쭈키리 껴 있는 김에 쭈키리 좀만 더 합시다 내가 이따가 한번 가비가 잘 올라와 가비를 좀 해야 되겠어 2 2 4 지식 감사합니다.